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 번 더 유찰될지 몰랐어요. 한 번 1회 유찰된 금액에서 최저가 해설에도 누가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부쩍 더 다가구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번에 한 번 언급해드렸는데 위반사항이 좀 경미하게 있긴 한데 대출받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인제는 오픈할 수 있죠. 예전에는 신권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차수에서는 입찰해도 됩니다. 물론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약 20억짜리 15억 9300일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라이어 방송할 때 이거 혹시 유찰되면 적극적으로 한 번 임장 한 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12억 7400까지 떨어졌어요. 법원에 신고 낸 학계 금액이 약 20억이야. 20억! 물론 월세 환산은 아니고 다 전세로 넣었지만 감정가는 얼마? 거의 20억! 근데 지금 3차에 12억! 그냥 수치상으로 볼 때는 13억에 낙찰받아도 7억이 남는 거야. 이게 언덕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입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봉천동, 낙성대, 서울대, 신림력을 보면 정말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2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왜? 직장인들이 많아요. 어디가 많냐면 강남 라인으로 가는 직장인들 이렇게 2호선 타고 강남으로 가는 라인들 뿐만 아니라 이 근처의 직장 라인 이게 구로 디지털 단지 있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그 다음에 서울대도 학생 때문에 올랐고 낙성대 이쪽이 좀 핫합니다. 젊은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이 물건 보시면요. 자, 여기 대로변 보이시죠? 대로변에서 일자로 쭉 올라오면은 여기입니다. 대로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가 대로변이고 지하철역이 오른쪽에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대로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하철 가깝습니다. 이 물건지에서 도보로도 지하철 충분히 가능합니다. 2호선 자,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대로변에서 내가 서있다고 라고 봤을 때 이 물건이 보여요.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지는 아니고 약간 언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CU가 여기 또 코너에 있어요. 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어대에 신고된 보증금의 합계가 약 20억입니다. 20억 감정가 20억인데 12억 7,400까지 떨어져 있는데 핸디캡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위반 건축물인가 보겠습니다. 옥상에 8제곱미터 3평도 안 돼. 2.몇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용도가 너무 퍼펙트해. 자, 지하 2층은 주차장. 오케이, 주차장 있고 다중주택이 뭐냐. 원룸, 미니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큰 원룸은 아니고 한 전용 한 4평에서 5평? 물론 이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있고 화장실 딸려 있는 거 지하 1층도 다중주택 1층, 2층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층도 그러니까 이게 이 용도가 뭐 근생인데 주택으로 쓴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위반 해제한데도 문제 없고요.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또 하나의 장점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지하 1대, 지하필은 안 나요. 우리가 언덕으로 올라가면 짜증나잖아요. 사실 힘드니까. 네, 이 언덕이 가져다 준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공부상 지하거든요. 이게 지하 2층이 주차장이고 보이시죠? 근데 얘도 보면은 지하 느낌이 안 나잖아. 언덕에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 고도차 때문에 이게 이제 1층 느낌이 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지하 1층이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있는 친구도 햇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는 55평밖에 안 되고 건물면적이 101평에 연면적이 101평에 불과한데도 얼마나 수요가 많으면 다중주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원 아, 작아! 이 정도 아니에요. 미니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도폭은 좀 작죠. 조금 넓진 않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좁은 고시원은 아니에요. 뭐 이건 것 같아, 이거. 아, 이거구나. 옥탑방을, 니은을 이걸 만들어놨나 봐. 아, 이거 철거해도 돼요. 가건물이니까. 이 정도 철거하는 거 요건가 보다. 요게 가건물 같아요. 보니까 보시면 어디 갔어? 아, 그러네. 주거용, 제시의 건물. 옥탑방 이거 철거할 수 있어요. 철거하고 위반건축물 해제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이 뭐 이거 방 하나 임차 안 논다고 해서 이 뭐 수익률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1층이 6개 2층 6개 3층 6개 4층 6개 옥탑에 위반건축물 이건 없애버리면 되고 그럼 6개면은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방이 24개 107호도 있네 107호도 107호도 있구나 7개씩 조갔나? 7,4,28 그건 한번 확인 몇 개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주택스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반공제를 해야 됩니다. 반공제를 뭐냐면은 반개수가 만약에 20개다 그럼 서울의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 방당 5천만 원이잖아요. 20개면은 만약에 이제 20억이면은 감정가나 낙찰가에 적은 금액에서 80%를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15억이 대출이 된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되면은 아까 말한 20가구 20가구 곱하기 5천만 원 하면은 10억이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 대출을 해주니까 방별로 다 빼요. 방별로 다 빼기 때문에 대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 그런데 신탁등기로 하게 되면은 반공제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셔야 되냐면 토지면적이 55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축을 해가지고 뭔가 반전을 노리자.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임대 수익율로 가시면 되고 현장 가보시면 봉천역 앞에 부동산들 되게 많은데 충분히 전세로 돼 있는 수요를 월세로 다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월세로 다 바꿀 수 있으면 신탁등기로 입찰해서 낙찰 받고 나서 대출이제는 좀 높겠지만 이자 내고 세금 내고 옥상 철거하고 외방건축물 해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월수입 누리시다가 얘네들도 집가상승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2호선 라인이 몇 년 정도 월세 받아 먹고 있다가 집가상승하면 팔아도 된다. 대출 싸움인데 하여튼간 저도 예상을 깨고 원래 15,9,300 여기 선에서 이제 낙찰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 투자의 공포지수에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12억 7,400 명도요? 명도가 이게 이제 뭐 경매 초보자들은 입찰 못 들어가죠. 이 인원들이 19억 중에 이 분들이 이 많은 보증금을 내신 분들이 다 배당 받을까요? 배당 못 받죠. 당연히 보세요. 벌써 최저가가 12억인데 낙찰을 누가 13억에 댔다. 13억에 돼도 지금 법원에 신고된 보증금 합계 20억인데 13억에서 어떻게 20억을 나눠줘. 나눠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선순위로 근저당이 4억 2천을 갖고 가잖아요. 4억 2천 털고 남은 금액에서 이제 순위배당을 해야 되는데 뭐 소액임차인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대부분 보증금을 다 받진 못할 거예요. 절반만 받던지 아니면은 뭐 미배당을 받던지 올 미배당 명도의 난이도는 있죠. 액면가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런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명도가 무서워서 입찰을 못한다 할 건 아니죠.